자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재설치를 한 번 했는데 에너지 좀 채우고 이거 뭐지? 자 탄약 보척 야 손기면 언제 왔냐 보안물 강제로 열려 그정도로 힘이 좋나? 야 그래 필요하다 확실히 원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어요 많이 근데 물론 원은 숲이라 보통 저거 뭐지? 나 지금 뜨끔했어요 지금 화면이 울렁거리길래 또 고장 이랬는데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네 지금 순간 뜨끔했어 어 저기 총알이 있군요 나 근데 총알 다 찼잖아 야 클로킹 안하고 이동하면은 뭔가 불안해 항상 클로킹을 하고 이거 소음기인가? 아 소음기 아니구나 저기에서 뭐 했었는데 수색 수색 난간잡기 파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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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철역 입구를 찾으래요 아 하양님도 이걸 하고 계시군요 에이 뭐 에이 뭐 나는 거기까지 안갔으니까 어 나는 즐길거리가 하양님보다 더 많다는 소리야 쯔쯔쯔 난댔군요 하양님 벌써 거기까지 가시다니 즐길거리가 얼마 안 남았군요 나는 아직 엄청 많이 남았지 펑 펑 하하하하하하 어? 이거 뭐야? 위험을 감수하고 사용하라고? 노트북을 위험으로 감수하고 어 꺼지네 파괴 난간잡기 난간잡기 DNA 통합 중? 유저 입력 요청 폭풀 물 폭발물이나 이런걸로 부터 우 fluid 야 아무뤄나도 도르지 Dad만 썼다고 에너지가 저렁해 아무모드 소용없잖아 가만있어 오오오오 체력위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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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자 한번쌌던곳에 있으면 안돼요 글쎄 내가 어디있을까? 날찾고있지? 어딘가 내가 있을거야 오오오오오 야 바로 발견하네? 야 지금 원하고 좀 틀린데? 너 혼자 남았지 인마 4700님 어서오세요 너 혼자 남았잖아 내가 다알어 두려움에 떨고있을거야 내가 두려움에 떨었다 잠깐만 이 상태에서 어 아우 쟤 암호모드로 하면 엄청 떨어지는구나 에너지가 클로킹이 더 늦게 떨어지네 자 이거 해머는 없나? 해머? 총 해머가 좋던데 어? 내꺼랑 틀린건가? 똑같은거죠? 어? 스카피 어 이거 뭐야 새로운 총이다 새로운 총인데 일단 단발로 바꾸나요? 난 연발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총을 한번 쏠때만 푸으으으용 핼때 빼고는 연발 쏠려면 미리건 정도는 돼야지 쏠맛이 나지 이런 총은 연발전에 써봤자 별로 맛이않나 뭔데 태워 야 뭐 아무것도 안는데 태워지나 아 시체 처리 여기 지금 감염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있지 자 우회 전술적 요소들 저건 목적이고요 퇴장 퇴장이 이 지역에 어 나가는 길인가봐 이거는 침투 아 이거 스태스 모드 하고있으면 패드가 조금씩 계속 진동을 한다 나 왜 진동을 하라고 했더니 스태스 모드 때문이구나 이건 뭐지 뭐 없네요 자 일단 수류탄 보충하고 Y를 널려 두번 눌러 수류탄을 사용 어허 수류탄 어디다 던져요 자 그냥 오우야 어떻게 말하는거 했어 이차 이거 야야 야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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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도 죽겠지 뭐 어디다 던지면 대신 던지면 죽을거 아냐 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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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오오 뭐야 뭐야 오우씨 야 이 시 시 시 야 던지다가 이 벽에 튕겨서 아 내 술탈에 내가 맞아 죽었잖아 아 이런 제기랄 자 저기 애가 있어요 아 이렇게 보니까 잘 안보인다 이렇게 이런데서 이런데서 여기를 봐야지 잘 보인다 4명이나 있네 자 좋아 어 되게 많네 애들 이 아래에 있나 어 여기 있구나 자자 몰래 가죠 애들 너무 많아 저기까지 저기까지 가서 에너지를 채우는거야 조금만 더 됐어 날 못보겠지 자 여기서 총기총이 없기때문에 몰래 죽이려면은 아 이렇게 몰래 죽여도 안되는데 오호 자 쯧 그거 아까 내가 쓰던거 아냐 자 여기로 가서 이렇게 그냥 몰래 가죠 싸우지 마죠 아 또 무섭다 굳이 싸울 필요 없지 뭐 암호 모드도 총알 두방 맞으면 에너지가 뭐 엔콘 되는데 100%에서 그렇죠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